우리 마야 선배님께서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뮤콘 드라마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야 선배님의 가창력은 말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드라마와 인생까지 녹여낸 콘서트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마야 선배님의 콘서트, 노래 같이 열정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나보기가 역겹다! 자기야 민망해. 마야 선배님 이번에 앨범 나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콘서트 잘 성황리에 마무리 되길 바라겠고요. 이 헬멧 쓰시.. 선배님이 쓰시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국을 도신 거잖아요. 이거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니까 와.. 전국을.. 선배님.. 화이팅! 이거 내 게 아닌데? 우리! 우리 주님은 이 헬멧이 흰색은 것 ig다. 고맙다!